됐어, 됐어 오, 크다 이게 크지? 원래 이 시키 가면, 이거 구워주잖아 이 시키 가면, 오, 크다 전호도 있는데 오, 맞네 이 점 있는 건 전호 진짜 이건 아깝다 해 해 먹을게 안 돼, 안 돼, 이거는 회는 안 되고 그런 게 꼽아, 꼽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잡아가 오셨습니다 박수! 박수!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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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가 상당히 아니네, 지금 급하게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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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저러 쳤다 맞아, 그런거 내가 상상하고는 대박이 아닌데 여러분, 이게 뭐예요? 하하하하 진저러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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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가 내리고 있어요 아, 귀여워 우와 와 와 지금 형태로 있습니다 그의 Chernobyl 겉론이 필 대면 자발 대면 어족이 있습니다 물론 가지고 계획하는 아닙니다 피마단에 여고 겉론이 필 대면 슬슬 보송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제가 2시간을 달려서 저 이곳까지 왔습니다. 저기 안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저는 걸어서 한번 갔다가 차로 이동할게요. 우와 물이 정말 깨끗하다. 장협 잡았어요? 아닌가? 아니요. 전혀 없어요. 전혀 얼마 안 됐어요. 여기 뭐 흔적이 있네. 어제 우리 친구가 잡은 것 같다. 여기서 잡았다 하더라고. 이 방향에서 이쪽으로 그래서 이 문을 열어놨는지 그걸 물어봤네 여기서 해보세요 제가 저기서 해볼게요 잡았다 잡았다 어 발 발 첫 가비 잡았습니다 와우 한 마리 쭈꾸미 한 마리 꽝은 없었는데 네네네네 여기가 좀 나 황부네 와우 첫번째 던졌는데 바로 잡았어요 사사공이 자주 오셨어요? 네 저기까지 가세요 저 주시는 거예요? 네 진짜요? 물통에 담아야 되겠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갑오징어 봉지에 담다가 난리났어요 지금 아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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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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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쫓깨난 이빨은 물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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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져갤나봄 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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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strongest 야 놔라 학생 조금만 더 커서 와 이거іть يع 이빨 쎄네 이빨 짜고 여기 이빨 짜고 독퍼진거 아이가? 삶 잡았어요? 우와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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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 제일 크다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다 우와 우와 쌓이고 있습니다 정리 시작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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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